고마워 세차장 예쁘게 붙여줘서 고마워 이번에는 차고지 뽀로로 타요 타요 버스 차고지는 여기 있는 것 같다 가는데 이번에 누가 붙여줄 거야 누리가 붙여주려나 봐 누리 떨어졌어 노래 틀어줘 노래 틀어줘 누리가 차고지 붙여줘 타요 타요 그림자에 잘 맞춰서 붙여줘 누리야 어 재야 자리에 앉고 싶어? 애는 누가 붙여주지? 누가 붙여주지? 누가? 얘가 붙여주려 응 재야도 붙인데 스티커 프랭크가 붙여준대? 고마워 프랭크 어 재야도 붙여준대 별 스티커 고마워 재야야 응 우와 자동차 학교 스티커 붙여줬네 프랭크 고마워 어 이번에는 앨리스가 붙여줘야겠다 이건 정비소야 자동차 병원 정비소라고 정비소 스티커는 앨리스가 붙여주면 좋겠어 여기 여기 정비소 여기 있어 그림자 맘맘맘맘맘불 좋아 고마워 앨리스 이제 지도가 모두 완성되었네 타요는 어디에 가는거지? 타요는 여기까지 도착해야되는데 지유야 타요 어서 도로 따라가서 여기 도착하게 손가락 준비 타요 타요가 늦잠자서 어서 지유야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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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도착했어? 도착 멋진걸 도착해? 바 바 멋진걸